안녕하세요 위천이입니다 제가 오늘 아까전에 하준이가 차단기를 만든다 했는데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여기 수신도 있고요 하준이 리모컨도 있고 이건 자동차고 여기 서버부터 있습니다 제가 임의로 잡고 있겠습니다 자 해봐 반대쪽으로 자 차단기 닫혔고요 차단기가 열립니다 차단기가 열립니다 자 열렸어요 그리고 다시 닫아봐요 자 한번 더 열고 안돼 가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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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닫고 다시 열어봐 닫고 닫아? 닫고 닫았어요 아 못갑니다 잘 열었어요 이렇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추딩문이 다시 닫혀요 안돼 자 이상입니다 하준이 하준이 출연제작 하준이 대유 이찬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